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양쪽 두개씩 하고 게임을 마무리 했고 드디어 중앙에 방으로 들어갈 차례에요 그러고 너무 빨리 끝나면 지난번에 빨리 끝낸게 의미가 없는데 뭔가 몬스터들이 쏟아지는데 바로 간운전은 아닌것 같습니다 취소해야 되겠네요 바로 간운전인것 같구요 아니네요 여기도 방이 3개로 나뉘어있고 오른쪽 방 부터 들어가보자 귀신이 나올것같은데 뭐지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지 2 4 1 3 아이고 아니네 아이고 아니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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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스 아, 동팔 테리스 모델 테리스 혹시 섹때라 못해? 이 테마는 테마트에 쑤가? 제이터가... 전혀야 돼. 그는 사라지에... 정말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뭐지? 뭐지? 어? 요정인데 왜 못먹니? 헐 요정 못먹었어요 요정을 뭐 뭐지 뭐지 헐 헐 헐 헐 헐 자 다시 다가 볼께요 장살이 다치나 공원 아니네요 깼던 대로 그런가 여기는 나가는 무엇인가 레인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깨는거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2414 하나만 기억하고 갈까 합니다 비석에 뭐 아무것도 안 써있나요 나를 가르치는 뚜표라 뭔 소리지 어둠의 바닥에서 기다림 다시 뛰어내려 보죠 일단 여기 방이 있고 테니스를 다시 하네요 거미 하나 떨어졌는데 전방을 가리키네요 아이고 대외전 하려다 실패했네요 대외전 하나가 되게 얄라 보는데 대외전 하려다 대외전 하려다 자기가 더 잘해보는 거 같아요 그럼 맞춰 이렇게 잘해보는게 제안 자기가 더 잘해보는게 잘해보는게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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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의 요정 그냥 나가죠 또 나올 것 같아 또 너의 요정 너의 요정 가사에 아, 이번엔 너무 빨리 쳤죠? 아, 이번엔 너무 빨리 쳤죠? 빨리 부려면 돼 아, 이건 뭐야. 이 쪽으로 가라는 건가? 쓰러진 방향으로 가라는 거겠죠? 근데 어딜 들고 온건 가라 못해 온건가? 그냥 죽이니까 엄청나게 되요. 에이틀 사람은 랭이로 가라 못해 다isl군가? 그냥 껍질이 안어요. 네. 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너무 웃음! 아, 소원에 썰어... 오! 아, 뭐지, 마지막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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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쨔어... 아 난 못먹었던데 줄이 왜 여기 있으니 어 여기면 처음부터인데 이런 가운데 먼저 가볼까요 아 벽이네요 그러면은 하트 회복 좀 하고 오른쪽을 먼저 가보죠 하트 회복 원래 받아치기 잘하는데 하트 회복 뭐 이미 망했으니까요 아 2,4,1,3이었나요 2,4,1,3이었나요 특별하게 없는걸로 봐서는 안되네 안되네 음 어 뭐야 나갔다 다시 들어와 보자 음 딱히 달라진거 없는데 반대 반대방에 있는데로면은 여기가 첫번째 아이 진짜 찾자마자 꺼지네 응 쳐자마자 꺼지네 응 쳐자마자 꺼지네 그냥 해보죠 그냥 해보죠 하트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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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났는데 지금 쏴진거야 도대체 왜 타이머라도 있나 어 어우 진짜 너무 안맞는데 어 1 2 3 4 안되네요 2 4 안되네요 안되네요 반대쪽 방이랑 좀 다른가 본데 진행이 안되는거였어요 왜 앞으로 안가나 했더니 왜 앞으로 안가나 했더니 안되네 엄마 다 2 5 안되네 안되네 안이 하트 스쿨쿨 하고 있구요 자 다시 보면 2, 4, 3이거든요 위에 그림이 달랐나 설마 그림까지 봐야돼 뭐해 이거 패밍가 뭐 지렁이라고 하고 여기는 전달 3번은 딱정벌레같이 생겼는데 4번은 항아리처럼 생겼네요 똑같은데요 그럼 얘가 1이 맞는데 1이 맞지 않나? 1이 맞지 않나? 2이 맞지 않나? 1이 맞지 않나? 타임머가 있나? 얼마? 3 4 음.. 안되네요 여기도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는데 여긴 들어온 문이고 들어와서 실촉도 없이 그냥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 방을 가보죠 잘 못 들어갔다고 몰스터맨이 있나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젤비에 있는 거 같은데 요정 먹으러 온거랑 아, 됐다 화살 도축도 좀 하죠? 화살 많이 썼으니까 자, 좀 한 번 들어왔고요 전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좋음 너무 좋음 지킥 입 으악 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뒤쪽으로 가보죠 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천리풍이 좀 나왔고 이번엔 중앙에 항아리가 없었습니다 일단 전방으로 돌아왔네요 몬스터였으니까 오른쪽 망해낸 쪽이오 칼 떨어지는 방향을 포기했어요 그냥 순서 외워서 가죠 왼쪽 왼쪽 실패했습니다 뒤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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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야겠다 훨씬 뒷좌전 뒷좌전 오른쪽으로 가야겠다 어, 틀렸네 메모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은데 통 뭐지 뒷좌전 뒷좌전 야 이 정도? 많고 어? 문이 열렸구나 빙보네요 빙보네요 더 실패했구요 자,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이 자 자 자 자 아이, 좀만 하네 좀만 하네 좀만 하네 소리가 났어 오고, 좀만 좀만 하네 아, 더위빨리 시험했습니다 여긴 나갈 수 있어요 엄청 방해인가 본데 어? 마지막 방해인 것 같구요 띵 천리 그지 천리 언니도 잘 알아 왜 이렇게 많지 문이 안 열리는데 공무원 상자에 뭐가 들었을까요? 마지막 장비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빛의 화살 까지 먹었네요 빛의 화살이 그러면 칼을 주우면 되나? 때리면 때려지나요? 오호 오호 아직 저기 안들어가고 이쪽판 가보죠 빛의 활로 때리면 뭔가 다르지도 오 너무 찬란한데 못 맞추면 마력이 달아서 흠 에이 의미없네요 하트도 하트인데 마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마주파기 마주파기 인것 같으니 그냥 진행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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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